어떻게 할까요? 비누 주세요 아, 다섯이잖아요 저도.. 저도 마음을 너무 안 들어오겠다 그래야 아, 오케이 빅바트까지 해드릴게요 오오 You got this s這 nol-mi-do 오,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할 수 있어 하나, 둘, 셋 You got this nol-mi-do 이렇게 할까요? 어, 좋겠습니다 You got this nol-mi-do 맞을까요? 괜찮을까요?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! Human is the leader!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스포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분의 공통점, 공포크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세 분의 공통점! 잘생겼다! 네? 인기 많다! 월드클래스! 그렇습니다. 월드클래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분들 보기를 받을 수 있는 계신데 세 분 모두 어떻게 인정하십니까? 월드클래스? 박재봉님은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? 저요? 월드클래스 부분이 있죠, 사실. 당연히 이제...